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가자! 어때? 고기 차이가 고기 차이가 우리의 브런치에요 지금은 아츠마우스 파츠 로봇잉 계란 로봇 토마토 앤 옐로우치 로봇 빵 맛있어 보였니? 맛있겠다 나 또 하자마자 왕이 흑고봇잉 막봇잉 다 버렸다 다리가 꽈뚜어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